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8화 38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코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이제 뭐 곧 연말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연말인데 어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고 또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 여기 옆에 또 나와 있는데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단정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 지난주에 엑시드 엑시드 사건으로 그거를 알았고 자 그래서 오늘 뉴스토커에서는 이제 2회에 걸쳐서 2014년 스포츠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올해 정말 그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그 스포츠 이벤트들 현장에 직접 취재를 갔던 기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우리 최근 방송가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우리 CBS 노코뉴스의 사실상 이제 얼굴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얼굴이 제일 큽니다 얼굴이 제일 큰 우리 막내 오해원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해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스토커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제가 뭐 다른 일로 많이 바빴기 때문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우 일단 반갑습니다 제일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우리 노코뉴스 CBS 노코뉴스 체육팀이 한 4명 있습니다 4명 실 가동인원이 4명 있는데 사실 오해원 기자가 사실 방송 이런 부분이 제일 약했어요 왜냐하면 외부 출연 이런 부분이 제일 약하지 않았습니까 오 기자 저에게는 그동안 어떠한 저에게는 그동안 어떠한 입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뭐 스토커로 근근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토커가 불러주지 않으니까 뭐 개편 뭐 뉴스토커로 개편되면서 저는 뭐 사실상 거기서 잘렸잖아요 뒷손으로 잘린 정리해고된 인원이었어요 저는 정리해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방송계는 이대로 은퇴를 해야 하나라고 이제 낙담하고 있는 차에 다른 또 다른 쪽에서 또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덥석 잡았죠 이게 뭐 썩은 동아줄인지 뭐 튼튼한 동아줄인지는 모르고 일단 잡았는데 일단 잡고 보니까 뭐 괜찮아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아 렌트가 아주 예전부터 사실 이제 스토커가 시작한 게 지금 2년째입니다 처음 시작을 지난해에 했는데 지난해 때만 하더라도 오 기자가 이제 외부 출연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박세훈 기자가 mba 해설을 하고 있었고 아 그리고 저도 저도 이제 그 mbn의 오렌지라고 하는 거기와 또 이제 아궁이라고 하는 이런 데 출연을 좀 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 기자 오해원 기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소외된 아 그런 기자였는데 지금은 제일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출연작들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오 기자 아 저요? 아 이런 거 뭐 경쟁 이 뭐 경쟁 프로그램인데 괜찮은가요? 아 뭐 경쟁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pd 뭐 경쟁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pd 괜찮다 오케이 막 사인 죽겠는데 아니 우리가 경쟁이 안되지 않나? pd 어떻습니까? 경쟁이 되나요? 아 예 제가 뭐 그동안 뭐 1회 출연했습니다마는 네이버 쪽에서 축구 전문 주간방송이 있는데요 풋볼앤토크 아 풋볼앤토크 아 풋볼앤토크 한 번 한 번 출연했고요 그 이후로 뭐 축구 전문 팟캐스트 이제 오프사이드라고 타사 기자랑 이렇게 뭐 해설하시는 분이랑 같이 송영주 위원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뉴스토커 뉴스토커였죠? 그쵸 지난해 연말 결산에 나왔었죠 한 번 출연했는데 그때 어떻게 인연이 좋았는지 저를 불러주셔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서 발판을 삼아서 뭐 tv에도 뭐 그냥 조금씩 간간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프로그램을 까야지 아 그래요? 이 채널을 용감한 기자들이라고 그게 뭐 한 격주로 제가 뭐 나갈 때도 있고 뭐 매주 나갈 때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뭐 pd님의 선택이니까 뭐 녹화는 2주마다 한 번씩 잘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안 나갑니까? 아 제가 여태까지 녹화한 거는 다 나은 것 같아요 아 편집이 별로 없었다 아 편집은 뭐 거기서 무슨 그 1등 매기잖아요 그거 아 예 1등 한 적 있습니까? 첫 방 때 1등 했죠 아 뭘로 1등 했습니까? 아 이 뭐 아시안게임 때 일어났던 모 해설위원회 이제 진상행위를 제가 깠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아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신동엽 MC한테 넘어가가지고 내가 너무 순진했지 아니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오면 이렇게 뭐 다 실명 얘기하는 거라고 아 그래서 실명을 깠습니까? 적절히 얘기 다 편집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아무 생각 없이 깠어요 네 그랬더니 실명으로 나갔어요? 아니 입 가리고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제 방송에는 이제 안 나가죠 안 나가는데 방송 녹화장이 초토화된 거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미쳤다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 실명을 까냐고 막 그래갖고 순진한 모 해설위원회 기자가 아 이 능수능란한 능구렁이죠 방송가의 신동엽 MC에게 넘어가서 어떤 그 실명을 깠던 예 영원까지 탈탈 털리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왜 여기서 기사로 안 쓰나요? 누굽니까 그게? 아 그걸 여기서 또 까라고요? 전 몰라요 괜찮아요 여기서 까도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어차피 한 번 깠는데 이거 녹음 끝나고 하던지 아니 여기서도 우리도 삐처리 합니다 지금 밖에 PD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체육팀장이 얘기하는데 지금 안 깝니까? 그러니까요 녹음 끝나고 해요 녹음 끝나고 아니 지금 까라고 아니 왜 지금 우리 스톰커 방송에서 다른 방송 얘기하려고 아니 이거 CBS 기강이 얘기하면 말이 아니네요 진짜 뭐야 아니 이게 제가 누구야 누구 아 제가 아 이거 당황하니까 콧물 나 아 다음에 할게요 휴지 있잖아요 여기 휴지 아 제가 아 휴지 있네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 더 이상 아니 까봐 누군지 얘기해 여기서 삐처리하면 되잖아 편집하면 PD 이거 삐처리 해야 돼 안 하면 나 아이 알아 나 현장 취재 나가서 야 지금 오프닝만 너무 길어지고 있어 누군데 이거 뭐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냥 그 편집을 되게 거기서 재밌게 버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거 편집 안 하면 너 죽는다 진짜 가정사로도 시끌시끌한 사람인데 왜 건드려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마침 또 그거랑 또 이렇게 네 얽히셨네요 그렇게 또 알겠습니다 자 자 휴지잘 우리 저 오해원 기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야 너 이거 편집해 나 욕할 거야 했으니까 잘 좀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역시 우리 언제나 크리스마스가 돌아오지만 매년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해서 기쁠 것 같지는 않은 남자 매년 기쁘지 않다니요 또 이렇게 시커멓을 입고 왔어요 시커멓 그냥 이건 있는 대로 주워왔어요 자 자 우리 소준이의 소나운서 나와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기대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지뢰 짐작을 하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뭐가 있습니까 만날 약속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썸 지금 건수를 잡았나요 네 건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어디가 잡았나요 홍대 홍대는 아니고요 집 인근이더라고요 집 인근 동네 주민이에요 동네 주민이면 글쎄요 어떻게 만난 겁니까 뭐 여차저차 해서 만났는데 이제 아 오해원도 실명 깠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아니 실명을 깐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실명을 까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좀 까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소개해서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언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집이 가깝고 심지어 일하는 곳도 저희 집이랑 가깝더라고요 아 어딘가요 가락시장 근처겠죠 가락시장 네 근처겠죠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시장에서 일하시지는 않고요 그 인근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번 만나볼까 하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딱 봤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급조된 커플이다 급조된 커플이라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아니 만난 지 얼마 됐다가 아니라 이제 한번 만나볼까 한다 이 정도죠 그렇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11월 12월 초 중순까지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압집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이압집산이라니요 아니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데 이압집산이 뭡니까 그러면 이전투구입니까 이전투구라니요 아니 지난주부터 EXID 나왔을 때부터 되게 좀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아니 뭐 저는 굉장히 축복을 해주는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이전투구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급조된 만남 아니 처음에 제가 쓴 표현은 이압집산입니다 이압집산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야말로 굉장히 건조한 표현 아닙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거기에 진흙을 좀 묻힌 거죠 아니 임종룡이라고 그러면 형수님하고 맨 처음에 만나셨을 때 이압집산을 했다라고 말해만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만나기만 했으니까 그냥 합쳐진 거다 아 그냥 합쳐진 거다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잘 빠져나가시네 네 그 우리 오프닝 멘트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는데 오늘 할 얘기가 허다합니다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올 한해를 올 한해 스포츠 빅 이벤트들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거에 앞서서 아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 기자 네 오 기자님부터 오 기자 딴 방송만 출연하지 말고 이런 방송도 홍보 좀 하고 그래요 제가 다른 방송을 출연하지만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없는데 니네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는 있었는데 근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업로드가 잘 되던 팟빵이라니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그런 사이트가 팟빵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느 순간부터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매주 한 번씩 녹음을 매번 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업로드가 되는데 왜 팟빵이 안 되나 봤더니 팟빵에 막 욕이 막 올라오는 거죠 뭐 기독교 방송이나 미트고 들었는데 업로드도 제대로 안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공지라도 있어야지 공지도 안 하고 니네끼리 뭐 하는 거냐 이런 불평 불만 팬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도 안 나간다 그랬더니 아 오기자 목소리 때문에 들었는데 안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 봤는데요 그런 거 저희 부모님 아 부모님 저희 부모님 알겠습니다 꾸준히 들으셨거든요 지금 갈아타셨어요 잘 안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출연할 때마다 홍보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손아우서도 좀 주위에서 좀 붙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그 만나신다는 분이 이거를 통해서 손아우서의 매력을 좀 느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없고요 다만 제가 만났었던 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여자랑 남자의 관계는 아니고 어떻게 좀 해서 됐던 분이 있는데 썸녀 썸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저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팬 팬 네 뭐 한 번 만났었는데 스토커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주기적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왜 그런 거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기술적인 문제다 이런 건 PD의 문제다 그렇죠 이런 건 무조건 PD예요 그렇죠 PD를 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우리 박기목 PD 그 스튜디오 밖에서 뒷짐을 지고 웃고 있는데 그 살살 쪼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공지를 좀 해주세요 애꿎은 우리만 욕을 먹으니까 그러지 말고 공지를 좀 제대로 해달라 아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 스토커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애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실 이거 무보사 아니겠습니까 이거 출연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돈 더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재할 시간 기사 쓸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이렇게 한 시간을 할애하는 건데 우리 손하우소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돈 벌려고 나오는 건 아니죠 돈 벌려고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업로드가 안 되거나 방송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팟빵에도 잘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취재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어떤 그 취재 거리가 생길 때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우리가 녹음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가끔씩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한다면야 뭐 이거 출연하는데 한 몇백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하죠 이것만 목을 매달고 매일같이도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본업에 또 충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스토커를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니지만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업이 더 중차대한 일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로 가니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하는 스토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자 올해 굉장히 많은 스포츠계에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네 자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나요 오 기자 가장 뭐 시간대 순으로 나눠보자면 가장 먼저 2014년을 연 건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갔다 온 게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니까 아 그렇죠 삼바 축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열린 거로는 이제 아시안게임 인천 아시안게임 그러니까 2014년은 좀 이런 스포츠 빅이벤트들이 좀 많아서 정신없이 뭐 살다 보니까 벌써 12월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보면은 스포츠기자들이 저 보면 이게 올해 메이저리그에 샌프란시스코 우승하면서 2년 주기설이라고 또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스포츠기자들은 그렇죠 2년 주기설도 있고 4년 주기설로 굉장히 바쁜 해가 돌아옵니다 4년 전에 2010년 그리고 2006년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오해원 기자가 얘기했듯이 연초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그 다음에 중순에 그러니까 연중에 6월에 월드컵이라는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연말 9월 10월 그리고 더운 나라일 경우에는 11월 12월까지 가는 아시안게임이라는 또 아시아에서는 또 굵직한 이런 스포츠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 3개의 대회가 한 해에 열리기 때문에 이건 뭐 스포츠 기자들이 굉장히 지금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해예요 저도 최근에 사람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몸무게가 한 2, 3kg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은 동계올림픽에 월드컵에 아시안게임까지 치르고 나니까 아 이건 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흰머리도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옆에 살짝 보이네요 아 보이죠 손아운소도 몇 회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보유하고 있나요 아주 다량 보유하고 있죠 이렇게 아 있군요 네 장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렇게 흰머리가 저렇게 난다면은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니 문제라뇨 부모님이 다 그렇게 흰머리가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물려받은 걸 어쩝니까 어쨌든 어쨌든 스포츠기자의 고난의 세월이다 바로 이게 2014년 2010년에도 그랬죠 벤쿠버올림픽 그 다음에 남아공 월드컵 그 다음에 광주와시안게임 2006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이렇게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열렸다라는데 어쨌든 오해원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소치동계올림픽 아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월달에 2월달에 소치동계올림픽 손하운서 네 소치동계올림픽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소치동계올림픽이라면 역시 김연아 선수죠 아 김연아 김연아 선수가 사실상 사실상도 아니죠 이제 본인의 마지막 커리어를 장식하는 무대였었고 그런 만큼 마지막을 금메달로 장식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소트니코바 선수의 그런 것도 있었고 러시아 관중들 그리고 대회 운영진들 심판들의 그런 터세랄까 홈 어드벤티지 같은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따면서 본인의 경력을 마치게 되는 그런 대회가 됐죠 아 거의 마치 가 계셨던 분처럼 굉장히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 아 그렇군요 사실 진짜 갔다 오신 분은 제 옆에 앉아계신데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할 거 없네 자 우리 오영 기자 소치올림픽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아 저도 뭐 비슷해요 저도 뭐 손하운소랑 비슷한데 저는 김연아보다는 소트니코바 레이스 모든 경기 끝나고 마지막에 갈라쇼를 하는데 뭐야 그게 형광나방의 이상한 레이스 같은 거 달고라갖고 빙빙 도는데 자기 감기고 밟고 넘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뭐 김연아 선수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은 거예요 뺏겼다 실력으로는 지지 않았고 외압에 의해서 좀 뺏겼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을 현장에서 취재를 또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소치올림픽 소치올림픽 하면 제가 이제 기사에도 썼지만 기사의 한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도 저는 부덕의 소치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그런 올림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그 대회 전부터 말썽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 우리 돈으로 몇십조 원을 투자를 했다 52조인가요 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했다는 이런 올림픽인데 숙소 문제 그리고 뭐 대회 진행 문제 시설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그 숙소 하면은 제가 이제 갔던 뭐 이 스토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찬물이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걱정을 많이 하고 갔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만 나왔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만 나왔던 그 기억이 굉장히 손님 대접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추울까봐 찬물 안 나오고 뜨거운 물만 거기 한번 욕조에 물을 담그면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항문이 바로 익어버린다 항문이 내 살이 샤브샤브가 되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소치 올림픽을 갈 때 비행기로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아 그래요 하루가 걸립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스탄불을 거쳐서 갔는데 거의 20시간을 갔죠 깨어있었죠 하루를 거의 다 깨어있어서 그리고 뭐 입국수속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서 기자촌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에 가서 또 수속을 밟고 하는데 거의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진짜 피곤이 피곤이 극에 달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몸을 뜨끈한 물에 담그고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니까 이걸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을 받아놓고 한두 시간을 기다려서 식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 사이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은 또 이미 식어있고 차갑게 차갑게 식어있고 또 물을 받아서 기다려야 되는 이 참 비극적인 참 눈물의 소치였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손하훈서가 얘기한 것처럼 김연아 선수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김연아 선수 개인적으로 연기를 어떻게 봤습니까 손하훈서 사실 저는 그래요 이제 피겨 선수들의 어떤 연기를 보면서 이런저런 수식어가 붙고 그 다음에 이건 저런 기술이다 이런 기술이다 하고 이제 다 구분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를 제대로 구분을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김연아 선수는 다른 선수들 흔히 라이벌이라고 지칭이 되던 아사다 마우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오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김연아 선수 연기요 저도 사실 몰라요 뭐 플립이 뭐다 뭐 통 잘 몰라요 사실 그거를 너무 순식간에 이게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점프라던가 이런 게 진짜 다른 선수들에 비해 매끄럽다 이런 느낌은 김연아 선수가 좀 유별나게 좀 있죠 다른 선수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사실 빙상 담당이라고 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거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송담사 그렇죠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술들을 어떻게 다 구분구분 이제 잘라가지고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방송 중엔 또 해설까지 하니까 얼마나 연습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저도 이제 빙상 담당한 지 이제 3년째니까 그렇게 빙상 전문기자라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아는 척하면서 기사는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피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플립이 뭐고 또 더블 악셀이 뭐고 악셀은 또 반 바퀴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더 있습니다 트리플 악셀도 세 바퀴 반이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악셀이 이제 보면은 이제 가속도 아니겠습니까 악셀 밟아 봤어요? 거기서 이게 왜 튀어나옵니까 어쨌든 악셀을 밟으면은 반 바퀴가 더 나간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듯이 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인데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 선수가 사실 이제 그 사실 저는 대회 전부터 좀 그런 어떤 그 싼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러시아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러시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산주의 잔재 그 독재의 잔재가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지금 사실 러시아가 어떤 공화국이라고 하지만은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래요 푸틴 독재 아닙니까? 사실상 오 기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이거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스토커가 또 러시아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근데 아 그래서 사실상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실상 푸틴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맞죠 아니 뭐 지금 그 다른 나라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뭐 북한 빼놓고 몇몇 몇 개 나라가 있겠습니까? 푸틴이 지금 대통령을 하다가 법까지 바꿔서 다시 어? 바지 대통령을 내세웠다가 그 바지 대통령도 내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직접 다시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카 열애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체조선수 출신 카나에바 예예 국회의원과 예 공연 아니 지금 모카 공연이 아니라 모카 열애 중이고 어쨌든 지금 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죠 왕 예전에 진슈왕이 이랬겠습니까? 삼촌국녀 백제에 있던 삼촌국녀 의자왕 아 의자왕 거느리 같은 의자왕 정도는 더 나은 생활일 것 같아요 푸틴을 보고 인터넷에서는 흔히 짜르라고 부르죠 러시아의 황제라 그래서 푸짜르라고 부르죠 푸짜르 여감 좋네요 네 푸짜르 소짜르 소짜르는 어떻습니까? 이건 또 뭡니까? 감자탕 소짜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무슨 감자탕이에요 대자 말고 소짜를 가자 이렇게 해서 소짜를 어쨌든 그 러시아가 러시아가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국세 그렇죠 나라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된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소치라는 데가 동계올림픽을 치를 만한 그런 지역도 아니에요 네 그게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남쪽에 있어서 그 추운 지방의 이 귀족들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이제 쉬러 오는 데가 소치였기 때문에 자격 휴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벤쿠버 때도 벤쿠버에 눈이 녹아내진다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소치는 그 소치 동네 자체가 눈이 또 많은 동네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이 러시아의 이 정말 돈지랄이 뭐다라고 보여준 거죠 굉장히 고침없이 나오네요 오 기자 오 기자 마치 간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임종률 기자 말고도 주민이 많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나는 군대 현역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내 친구들이 모두 현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부대에 꿰뚫고 있다니 약간 이런 느낌 아 군대 현역 갔다 왔습니까 저는 현역 저는 철원 아 철원에서 GOP 알겠습니다 저는 GP로 다녀왔어요 그럼 그런 데서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서 동계올림픽 하면 끝장나죠 양도 이런 데 자연설로 바로 스키장이 할 수 있고 아 근데 거기서 잘못했다가는 폭격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파인스키 그거 지뢰피하는 걸로 그렇게 탁탁탁탁 해서 내려가면 재밌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현역 갔다 왔다는 얘기 박세용 기자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오기자 얘기대로 소치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정말 더웠어요 굉장히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반팔 입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 사진을 또 같이 찍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옷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자들이 거기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그래서 근데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고 사실 이제 오리털파카나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입고 다만 이거는 이제 빙상 종목이 열리는 빙상은 이제 실내에서 열리니까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링크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실내에서 어느 정도 냉기를 보관할 수가 있겠지만 설상 종목들 썰매 종목들은 거기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이렇게 떨어진 산악지역에서 열렸기 때문에 대회에는 큰 지장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뭐 지역 기후 이런 문제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올림픽을 열 정도의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어떤 판정 능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 이런 거에 더 큰 어떤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대회 전에 사실 이게 지금은 이제 물러나신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그 기자 간담회를 이제 현지에서 하면서 경고를 한 번 했습니다 뭐냐면 아 러시아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 왜냐하면 김진선 지사가 아 지사가 아니라 위원장이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3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벤쿠버에 밀렸고 소치에도 밀렸는데 두 번째에 밀릴 때 그때 과테말라에서 아예 IOC 총회를 할 때 그때 러시아의 무서운 거를 알았다고 그때 푸틴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날아왔던 그거 아닌가 그렇죠 그때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그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IOC 위원들 호텔방에 어떤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소치가 아니라 평창에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타당성 당위성 이런 걸 담은 어떤 자료들을 문틈으로 호텔 문틈으로 이렇게 넣어줬다고 그래요 넣어줬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소치에서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적절한 뭐 여기에 어떤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cctv를 러시아에서 어떻게 외우했냐는 거죠 돈이면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아니 지금 우리 올해 또 스포츠계를 강타한 단어 중에 하나가 cctv cctv 아니겠습니까 롯데가 불법 사찰로 굉장히 프라야구 롯데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러시아가 그걸 귀신같이 입수했다는 거예요 역시 kgb 그래서 그거를 IOC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녹화하는데 cctv 없나요 없네요 여기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 기자 여기 cctv 있어서 뭐 좀 캥기는 게 있나요 아니요 러시아에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면 또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지 못했던 러시아에서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 오혜영 기자가 신동엽한테 한번 털리더니 굉장히 굉장히 아까부터 그 해설위원 실명도 그렇고 매사 매사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혜영 기자 그래서 기사가 요즘에 잘 안 나오나봐요 신중하겠습니다 기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아 제가 최근에 기사가 없던 건 휴가라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때도 뭔가 있긴 있을 거다 김진선 위원장이 아주 의미 있는 경고를 했는데 바로 그게 피규어에서 피규어에서 터진 거죠 자 우리 손하훈서 경기 보면서 이거는 김연아의 금메달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나요 뭐 그런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인 만큼 역시 또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사실 제가 안 자면서 봤어요 그거를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그냥 잤습니다 솔직히 졸리면 잤는데 그 종목만큼은 제가 안 자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를 강하게 빡 후려치더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잠이 확 깼나요? 그냥 잤어요 잠은 내가 금메달 못 잔 건 아니죠 금메달이 맞아도 잠을 자는 졸리면 자야죠 역시 이게 황제의 잠이에요 소짜르 황제의 잠 소짜르의 잠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정도의 완벽한 연기 사실 이제 실수가 없었잖아요 무결점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점프 착지하면서 휘청거렸던 이 소트니코바 어? 그러고 보니 우리 그거 관계없어요 소트니코바의 어떤 소식도 아니 내가 정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뭐 국사책 배우면 뭐 거란족에서 소정방이 내려오고 뭐가 내려오고 니네 조상 아니냐고 막 욕하는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이거하고 굉장히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는 되게 진담으로 받아들이네요 되게 평소에 인거에 많이 당해서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소정방 소정방 되게 새롭네요 역사적인 인물 소정방 소정방이 거란에서 내려온 소정방인가요? 거란인지 말갈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 같은데 백제 망한 다음에 신라 나당연합군 그때 소정방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소정방이라고 해서 술인 줄 알았어요 그건 소정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소정방이 아니네 소정방인가 그거는 고기자 너무 그 얘기할 때는 왜 신중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 저는 진짜 제가 1년 정도 스토커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개드립들이 터집었네 개드립이 뭡니까? 개드립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지금 연말이라고 분위기가 좀 풀어진 것 같은데 소정방은 당나라의 장군이라고 그러네요 지금 종료 기자가 역시 나당연합군의 충전다운 이 권위가 제 기억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 기억력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사과의 말씀을 좀 심심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농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구 얘기를 하면서 조던의 역대 평균 득점 30.1점에 슬램덩크가 오마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신준섭의 평균 득점이 30.1점이 아니라 30.3점이었습니다 그걸 또 찾아보셨어요? 아니 좀 찜찜하니까 찜찜하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30.1점이 아니라 30.3점이었다는 조던보다 조금 더 대단한 선수였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조던이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에 복귀하기 전까지 봤을 그 점수였을 거예요 더 높았겠죠 더 높았는데 워싱턴 생활을 하면서 30.1점으로 낮아졌다는 점 그 부분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게 바로 애프터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30.3점이었다는 거 그리고 서태웅이 30점이었다는 거 그 정도 어쨌든 소정방은 나당연합군의 장수였다 거란족이 아니라 거란족이 무슨 또 거란족입니까 거란족이 들으면은 엄청 또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거란의 후회들이 들으면 거란의 후회들이 있나요 지금 거란의 후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까 내몽골이나 갑자기 우리 스토커가 역사 산책됐어요 역사 방송 굉장히 포괄적인 방송이에요 나 역사 시간에 잠잠 기억밖에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 기자가 아까 수정방 드림만 치지 않았더라도 수정방 드림만 안 쳤어도 이게 여기까지는 안 가요 수정방이 뭡니까 수정방이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수정방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술 맛있는데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술보다 맛있는 술이 있습니다 오해원 기자랑 성이 같아요 오량 얘기라고 있습니다 아 꼬량주랑은 또 다른 건가요 아 꼬량주 아 꼬량주 아 꼬량이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같은 건데 그런 술도 있다라는 거 발음이 살아있네요 꼬량주 여기까지 끊고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갔습니까 소치 소치 소트니코바 소치 소트니코바 하여튼 소 이 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 혹시 이게 2014년이 무슨 해인가요 시비지신 중에 소의 해는 아니겠죠 우리 박PD 찾아봐야지 뭐 하는 겁니까 박PD 결혼하고 나서 헝그리 정신이 떨어졌어 그러다 소방 맞습니다 말 아닌가요 말 말 말 같아요 말 말의 해 청마 청마의 해 2014년은 청마의 해였습니다 살아있네요 오해 그러네요 어쨌든 아 그렇죠 수정방과 청마 이분들은 알아서 편집을 해주시고 우리 너무 쓸데없는 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소치 소트니코바 아 이게 정말 이 소과 정말 그 악연을 맺었던 소치 올림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당시에 분위기는 김연아가 연기를 마쳤을 때만 해도 아 이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표정도 스스로도 표정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푸틴이 밀었던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리프리츠카야라고 율리아 리프리츠카야라고 이 선수가 있었는데 쇼트 프로그램에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엉덩방울을 찍고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아 이제 얘는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기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소트니코바가 갑자기 붕 뜬 거예요 그러면서 김연아의 점수가 나왔을 때 김연아가 마지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 왜냐면 쇼트 프로그램 점수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기를 했는데 김연아의 연기가 딱 끝난 다음에 아 이거는 좀 됐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점수가 나오는 순간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그때 한국 기자들은 물론 미국 기자들 뭐 등등에서 여러 기자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미국 매체들에서는 소트니코바 선수의 회전 연속 동작을 만든 그래픽 그 다음에 김연아의 연속 동작을 만든 그래픽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왜 소트니코바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그렇죠 어쨌든 그 정도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이나 프랑스 서유럽 국가 이쪽들은 어떤 그 러시아와의 정치적인 또 이런 그 관계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푸틴이나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체말로 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프랑스의 레키프 뭐 이런 정도면은 굉장히 권위있는 신문이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는 신문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자들이나 이제 몇몇 기자들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건 해도 너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임종률의 소치레터라고 뭐 이런 그 칼럼 비슷하게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제가 요즘에 요즘에도 그때 기사를 좀 가끔씩 봅니다 가끔씩 보면서 댓글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 예전 그 추억들을 좀 떠올리면서 그때 제가 썼던 기사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기사가 그 김치를 담가주겠다던 러시아 미녀의 두 얼굴 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저도 그 기사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제목은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여성분의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금발미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쓰게 된 게 원래는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이프라든가 주변 지인들이 그런 게 더 재밌다 써라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건데 마지막에 제가 그 문구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그 사소한 문제를 그 잠깐 내용을 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리자면은 김치를 청소하던 아줌마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냄새 나니까 냄새는 안 났어요 이게 이제 따지도 않은 새김치였거든요 포기김치 포기김치였는데 아까워 아까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막 그 익어서 이제 빵빵하게 이제 포장지가 터질 만큼 부풀어 올랐거든요 왜 그랬냐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숙소에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거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버리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김치가 사실 이제 그 맨날 스테이크나 뭐 파스타나 이런 것만 먹으니까 얼마나 속이 느글네글하겠습니까 김치가 필수품인데 그래서 가서 따졌죠 따졌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막 우리 발을 일단 내밀고 프런트에서 또 하는 얘기가 김치를 담가주겠다 그 얘기를 이제 호텔 프런트에 있던 그 러시아 미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사진 보니까 진짜 예쁘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장난스럽게 그걸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나 자기 얼굴로 그냥 들이밀겠다 그렇죠 이제 그 사과라든가 어떤 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왜 그 그 사소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썼냐면 그게 바로 러시아가 올림픽을 치른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었나라는 거를 비꼬기 위해서 그 기사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은 그 러시아 미녀처럼 화려하고 번지르라고 그지만 그 실상을 보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실수가 많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땜질 땜질식의 처방 그리고 뭐 겉만 화려해서 우리 잔치다 우리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올림픽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취지에서 쓴 기사인데 그 기사가 저도 사실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게 바로 이게 소치 올림픽의 실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함축하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그 기사를 꼽아봤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 기자 아 예 저는 뭐 지금도 그 러시아 미녀 얼굴이 떠오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오 기자한테 물어본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브라질 월드컵으로 네 넘어가려고 하는 그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오 기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 기자가 이제 브라질 월드컵을 직접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축구대표팀이랑 미국 마이애미 전지훈련부터 16강 탈락까지 제가 근 한 달 정도를 홍명보 감독님 그다음에 뭐 우리 대표팀 선수들 굉장히 존경하나 봐요 홍명보 감독님이라는 얘기까지 붙이고 홍명보 감독 홍명보 감독 그리고 이제 대표 선수들 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했죠 뭐 같이 생활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하루의 절반 정도는 이제 같이 있었죠 손아운서도 올림픽 기간에 좀 어떻게 좀 바빴잖아요 월드컵 기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월드컵 기간에 사실 월드컵 기간 때 제가 바쁠 일은 없었고요 제가 중계방송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대신에 뭐 그 경기들을 거의 다 챙겨보느라 브라질 시차로 살긴 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근데 뭐 프로그램이나 짜투 KBS N에서 따로 한 게 없었나요 네 그거는 없었어요 아 없었나요 네 놀았군요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해서 좋으셨겠어요 슈바인슈타이거 아 그렇죠 그때 저지를 입고 왔었죠 슈바인슈타이거 돼지 뭐죠 돼지 간별사 돼지 간별사 돼지 돼지 접사 아닙니까 아 돼지 접붙이는 네 그거죠 돼지 접사 돼지 접사 돼지 접사 마담뚜 돼지 마담뚜 돼지 디오 돼지 디오가 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웃기면 웃으세요 아니 아니 웃긴 게 아니라 아까 손하운서가 얘기했던 개드립이란 말이 생각나요 개드립이 아니라 이거 완전 소드립이네 소드립 이거 지금 약간 제가 볼 때는 광고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아요 아 디오 사랑합니다 디오 네 아 디오가 저 소나운서까지 올지 모르겠네 결혼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결혼의 디오 그렇죠 소나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몇 명 지금 듣는 분들 중에 디오 관계자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른다고 저 모든 여지는 열어둬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출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분이 여기 왜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연말이라 그런지 좀 분위기가 풀어져서 아 그전까지 이제 뉴스토커가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진지한 분위기였는데 오늘따라 드립이 많이 쳐지는 아주 좋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굉장히 물씬 물씬 풍기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저 본격적으로 브라질 월드컵 현지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뭐 지금 기억하면 뭐 브라질 월드컵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 출연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 분위기 전달한다고도 나왔을 때도 제가 지금보다는 좀 약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말하면 개판이었죠 아 왜냐하면 뭐 일단 가기 전부터 문제들이 자잘하게 있었고 가서도 문제가 있었고 결국 뭐 원정 8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경기력이 그 기대치에 정말 한참 못 미쳤고 결국 귀국길에 일부 팬들이 엿까지 던지지 않았어요 엿 먹으라고 아 그렇죠 엿 사건 엿 투초 손흥민 선수가 이 엿 먹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재치있게 넘기긴 했지만 그 정도로 좀 크게 좀 국민들이 실망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슈틸리키 감독이 더 반사적으로 홍명무 감독과 그 당시에 대표팀이 못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낫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워 저도 뭐 현지 취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도 저 역시도 기대가 컸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대회였고 뭐 사실 또 우리 대표팀이 탈락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또 크게 또 흥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뭐 브라질 월드컵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회였죠 아 좀 우울한 대회였다 네 문제가 많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대표팀에 관련된 얘기였죠 저는 대회 뭐 그렇죠 대회 운영이나 경기장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그 포르투알레그리 경기 아 포르투알레그리가 아니라 쿠이아바 쿠이아바 경기장을 갔는데 쿠이아바 경기장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경기장이 지어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거는 미완성이야 대회장이 그러니까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땐 미완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경기장 건물을 지으면 외장에 뭐 마무리 작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 타일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시멘트 같은 걸 발라서 마무리해야 되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기둥 같은 게 막 서 있고 거기를 대형 통천으로 그냥 막아놨어요 아 그런데 이게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다 된 거지 하고 알고 보니 거기는 그 월드컵이 쿠이아바라는 동네 자체가 큰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월드컵이 끝나면 그 경기장을 일부 해체를 해서 그 경기장 규모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공을 시켜놓으면 해체를 할 수가 없으니 그 임시로 약간 그 외부는 해체가 쉽도록 완성을 일부러 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 그 통천으로 막아놓으면서 그 통천에다 이쁘게 이렇게 불 같은 거를 쏘면서 약간 밤이 되면 약간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볼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머리를 잤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이 리오 올림픽 그 경기장 지을 때도 약간 그 런던 올림픽에서 썼던 경기장 자재들을 일부 받아서 또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 자체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이렇게 재활용 이런 거에 좀 머리를 돌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가 갔던 그 상파울로 경기장도 월드컵이 끝나면 그것도 경기장을 줄인대요 경기장 일부 관중석을 뜯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때도 전국에 다 월드컵 경장을 만들어서 각 K리그 팀들한테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공을 했던 상태고 거기는 한 7만 5만 그러니까 피파 기주형에 따라서 굉장히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실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현실과 타협을 한 거죠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우리도 좀 돈 이런 거에서 적자가 나지 않는 대회로 했을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바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인천 아시안 인천이 좀 본받아야 될 인천 아시안심이 저는 그냥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 경기장을 다 그렇게 지어가면서 적자가 나기 뻔한데도 그걸 지어서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저런 걸 생각 못 했을까 완공까지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브라질의 경기장 쿠이아바나 뭐 쌍파울로 경기장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무슨 소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 노래 모르겠어요 세대 차이가 여기서 확 나네요 뭔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 이진관 씨가 불렀던 누구요? 이진관 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저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 분이 찍었던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쓰다가 많은 편지 네? 이렇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새로워 어쨌든 방송용 리액션 나오네 진짜 브라질 월드컵 그러면 현장에 갔었던 기자로서 브라질 월드컵 어떤 기사가 가장 좀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저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축구팬들도 기대를 했던 게 박주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렇죠 박주영 선수가 굉장히 아스널 입단 전과 후로는 아니잖아요 박주영 선수의 축구 인생이 그렇죠 이제 브라질 월드컵은 어떻게 보면 박주영 선수에게는 축구 인생을 건 모험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아스날에서 나온 다음에 어떤 그 하락세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에게는 브라질 월드컵 직전에 또 소속팀인 아스널에서 계약 해지를 하면서 무언가 보여줘야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었고 또 홍명보 감독도 그런 선수를 품으면서까지 논란 속에 데려갔기 때문에 무언가 해줄 거라는 기대감을 기대가 컸죠 음 하지만 박주영 선수가 러시아와 첫 경기 그리고 알제리와 두 번째 경기에서 뭐 보여준 게 없었죠 따봉을 보여줬죠 원 따봉? 원 따봉 원 따봉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벨기에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모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관심이 그거였어요 박주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현장에 있던 제가 뭐 같이 갔던 기자들을 뭐 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자들이 박주영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제가 홍명보 감독의 그 톤으로 들었을 때는 안 나온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온다고 썼어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때 그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그런 걸 느꼈다 그 전체적인 그 맥락상 이건 안 나온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나온다고 썼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음 야 너만 안 나온다고 했어 넌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막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경기 전까지 저는 정말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음 나오면 어떡하지 음 나오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나왔죠 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박주영의 이제 안 나온다라고 썼던 그 예언 기사 뭐 제자랑은 아닙니다만 음 저 혼자 음 이제 그 상황의 분위기를 읽은 거죠 단독이네요 한마디로 뭐 어떻게 보면 단독이죠 아 단독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냥 혼자 아니 근데 대부분 근데 그러니까 사실 단독을 왜 안 붙였어 아니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지 했던 얘기 그래서 이제 단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 그래요 아 혼자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었던 거 동자청청 기사 아니겠습니까 동자청청 그러니까 거기서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나만 노를 한 거죠 아 아 이게 다른 기자를 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디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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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자 다른 기자 병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야 병신이라니 그게 아니고 병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오늘 어휘들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라디오 녹음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들어보고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우리는 벨기에전에서 승리가 필요하면 승리가 필요한데 승리를 하려면 골이 필요하다 근데 그 당시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이 움직임이나 뭐 수비 가담 이런 건 좋은데 골을 얻는 데 있어서는 약간 아쉽다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아니 지금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골이 아쉬운 선수가 들어가진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아휴 그야말로 골을 제대로 굴려서 아 그렇죠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 순간 아니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꼴로 선수가 지금 박주영밖에 없는데 박주영을 넣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그랬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많이 걱정도 했는데 결국 박주영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굉장히 어떤 포탈이나 이런 데서 좀 주목을 받았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브라질에서 포토사이트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 포토사이트에서도 아쉽네 이게 뭐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오 기자는 그 기사가 포탈이나 이런 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을까 반응이 있었을까 봐 좀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게 만약에 포토사이트 같은 데서 주요 기사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욕을 많이 욕이란 욕은 저 반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간 기자들이 한 3, 40명씩 되는데 그렇죠 저만 욕을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박정현 선수가 안 나와줘서 아 그렇군요 다행이기도 하고 그 주요 포탈에서도 이렇게 저 다루지 않으면서 굉장히 혼자만 다행스럽게도 걱정을 했던 저랑 저희 박세훈 선배 축구팀장인데 둘만 마음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브라질 월드컵을 우리 대표팀의 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을 정리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전까지 홍감독 홍명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믿음을 갖고 신뢰를 보내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기대를 저버렸던 홍감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윤석영이라든가 박주영이라든가 이런 홍명보 감독이 선발 원칙으로 내세웠던 소속팀에서의 주전 출전기의 보장 경기 감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원칙을 깨면서까지 선발했던 선수를 선발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 모양새들이 벨기에전 선발 명단에서 어떻게 보면 홍감독이 박주영에 대해서 굉장히 믿고 신뢰를 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사라졌던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홍감독이었고 홍감독이 박주영이 됐던 이런 축소판이 아니었나 이런 점에서 오 기자의 오해원 기자의 독야 청청 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우리 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을 기사 하나에 함축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해몽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해몽이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박주영의 대표팀 내 입지는 그 경기 이후에 굉장히 이게 좀 급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아시안컵에 뽑혔잖아요 아시안컵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22일 22일 맞나요 맞습니다 22일 슈테리킹 감독이 아시안컵 호주 아시안컵 최종 면담을 발탁했는데 박주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주영이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새로운 소속팀을 찾아서 계속 이제 거의 주정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안 뽑았어요 이유는 아직 꿀감각이 완벽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전까지도 발표 전까지도 그래도 박주영은 뽑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동국 선수나 김신욱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건 박주영 그래도 박주영이다라는 대부분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슈테리키 감독이 과감하게 박주영을 제외하고 K리그에서 그것도 주전이 아닌 선수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 선수를 데려가면 이정협 선수라고 그 선수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홍명보 감독과 슈테리키 감독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슈테리키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축구 철학은 선수 선발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가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나 영광이나 이름값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하는 선수지만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난 과감하게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정우 선수나 윤석영 선수 두 선수가 브라질 월드컵도 같은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슈테리키 감독이 뽑지 않았어요 왜? 소속팀에서 현재 이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데려가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슈테리키 감독도 당장 주전으로 써야 되는 선수들인데 한 3주 4주 뒤에야 완벽해진 상태가 돌아온다면 데려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브라질 월드컵 때는 홍정우 선수도 그랬고 박주영 선수도 그랬고 당시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던 윤석영 선수도 그랬고 홍명호 감독이 데려갔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 그 감독들의 약간 수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영훈 기자가 또 브라질 월드컵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인천 아시안 게임인데 어떻게 소나운서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좀 바빴나요? 인천 아시안 게임 때 KBSN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 그리고 작가들이 거의 다 놀았습니다 아 놀았나요? 그때도 역시 지상파에서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잠깐 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었고 아 어디 무슨 여행을 갔다 왔습니까? 저 혼자 밀월 여행입니까? 네? 밀월 여행? 밀월 여행이라니요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옆을라 그러세요 혼자 갔다 왔어요 아 혼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분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저번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번에 무슨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호카이도로 혼자 갔단 말이에요? 혼자 갔다 왔어요 그게 되게 좋은데 아니에요? 눈 많이 내리는 데 아닙니까? 근데 아시안 게임 때는 이제 눈이 내리지는 않았을 거고 그때는 가을이었죠 뭘 하다 왔습니까?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혼자서? 네 혼자서 철저하게 혼자서 현지 여성과의 조인트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되게 바라시나 봐요 아니 그야라 요새 지금 썸타고 있다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해보려고 그런 거죠 부활을 조장하는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왕따래요? 왕따 왕따라요? 오늘 좀 심하시네 해외여행을 누가 혼자 합니까? 평소에도 조금씩 저를 견제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유독 심하시네요 아니 누가 견제를 합니까? 임종림 기자께서 이제 옆에 앉아있으면 간혹 이제 옆으로 살짝 특유의 표정으로 돌아보시면서 물어뜯는 그런 멘트가 가끔씩 나와요 근데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그게 왜냐면은 이게 소갈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로 소드립이고 이제 뭐냐면은 소나운서를 좀 살려주려고 하는 고맙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자 어쨌든 소나운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브라질 월드컵 때 얘기를 한 거는 할 얘기가 있나 모르고 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한 게 없네요 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자 인천 아시안게임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뭐가 있습니까? 나재환 선수의 인터뷰요 아 나재환 선수의 인터뷰 인터뷰 내용이 뭐였죠? 사실 아픈 거를 참고 뛰었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금메달을 따서 기쁘고 대회가 끝나자마자 수술을 받고 싶다 라는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굳이 했었죠 아 그 질문을 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나재환 선수한테 미안하고 아니 왜냐면은 저번에 스토커 할 때도 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경기 때 결승전 때 뛰지는 않았잖아요 뛰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금메달을 딴 순간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적인 그 표정이라서 그 소감이 굉장히 궁금해서 소감이 어떠냐 이 정도로 물어봤는데 나재환 선수가 그야말로 이제 손하운서가 얘기했듯이 말하지 않아도 될 법한 얘기들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기뻐서 그랬던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상을 무릅쓰고 굉장히 힘들게 대표팀에 발탁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실제로 대표팀에서도 훈련을 열심히 또 본인이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시안게임에서 굉장히 화제 인터뷰가 됐던 그런 게 됐어요 그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아시안게임 선수 발탁에 지대한 영향이 끼치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비단 야구 종목뿐만 아니라 어느 종목 이건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수를 뽑았는데 나재환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감독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손하훈서는 나재환의 인터뷰를 얘기를 했고 우리 오해원 기자 오해원 기자 현장에서 취재를 했죠 네 저도 뭐 한 2주 정도 서울과 인천을 매일 출퇴근을 했는데요 아 우리 오 기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와 박세용 기자 그리고 박세용 기자도 출퇴근을 했죠 저랑 같이 출퇴근 조였습니다 아 그렇죠 저와 이제 김동욱 기자 가끔씩 우리 출연하는 김동욱 기자는 이제 거기서 숙소에 머물면서 상주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김동욱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쌍둥이 아빠니까 어떤 그 일도 하면서 육아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본인이 자청해서 숙소를 들어갔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양주라 집이 멉니다 집이 멀어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하루에 200km 아 100 한 60km 정도는 될 겁니다 200km 가까이 돼서 그거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오 기자 고생이 굉장히 많았죠 아 그렇죠 뭐가 그걸 좀 아시안게임 하면 좀 기억이 납니까 저요 저는 아시안게임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맹활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뭐 맹활약이라는 게 당사자들이 들으면 저 녀석 또 비꼬냐 이런 식으로 들으실 수 있겠는데 물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우리 내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잘 되기도록 잘 되기도록 내 힘을 좀 미약하나마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 그런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지만 일부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그분들도 그 경기가 경기장에서 대회가 원활하게 열리는 도움이 되었던 분들이지만 잠깐잠깐씩 약간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이런 것들 하시면서 약간 이제 뭐 취재진 국내 취재진뿐 아니라 외국 취재진들도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동들도 있었고 그 행동들이 뭐 선수들하고 사진을 찍겠다고 그 본인의 업무를 내팽이 친다든가 경기를 보겠다고 선수들과 사진을 찍겠다고 사인을 받겠다고 계속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뭐 선수들이 앉아야 하는 자리에 본인들이 앉아서 경기를 본다던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그런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꼭 그때 했어야 됐나 라는 거에 약간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뭐 선수들이 약간 피해를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는 게 사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회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약간 그런 분 일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약간 삐걱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취재진이야 말이 통하니까 좀 이렇게 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외국분들이야 그냥 아유 저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제 뭐 저도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을 취재한 입장에서 보자면 뭐 그런 자원봉사자들 일부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있었지만은 모두 다 열심히 인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해서 노력을 해줬고 특히 선수들 선수들도 우리 국위선양을 위해서 뭐 일부 뭐 손하운서가 얘기했던 다른 목적을 가진 선수들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그 김현수 선수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김현수 선수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WBC라든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나와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이 선수가 타율이 뭐 5할인가 그럴 거예요 5할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 김현수 선수의 말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병역 혜택이나 이런 것만 보고 출전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이거를 안고 대한민국의 스포츠의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 출전을 한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 아시안게임 이런 선수들의 뜨거운 투지 열정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오 기자가 얘기했듯이 브라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걸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도 뭐 몇조원의 적자가 남아있고 갚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그 경기장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경기장들을 그래서 이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는 좋지만 좀 경제 상황이라든가 어떤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치적 쌓기를 위해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유치를 해놓고 보자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짐들이 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인천시민 혹은 뭐 평창도 있지만은 그런 시민들이 지게 될 부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는 굉장히 순수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스포츠 정신을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도 기사를 썼지만 모기장도 없고 숙소에 뭐 욕조 마개도 없고 여러가지 뭐 부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대회를 여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열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이 사실 개발조상 국가들이 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시설들이 필요하고 아파트라든가 뭐 경기장이라든가 이제 선수촌들이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88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네 그런 뜻이 어떤 그런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자 아유 뭐 지금 우리가 3개 주제로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사실 뭐 손하운수가 얘기했듯이 각종 드립도 좀 나오기도 했지만 이처럼 2014년은 다사다난했다 스포츠계가 1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1회에 이거를 다 마무리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연초에 있었던 소치올림픽과 6월에 있었던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10월달에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열렸던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연말 결산 특집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야구라 프로축구 그리고 뭐 이종격투기라든가 올해 있었던 얘기들을 갖고 다시 한번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더욱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우리 또 손하운서 손하운서 진행 욕심이 있잖아요 아예 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 이게 왜 견제를 하냐면은 시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또 자리도 같이 옆에 앉아있잖아요 호시탐탐 어느샌가 보면은 진행을 혼자 하고 있어요 손하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요 자리에 앉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탐 대신하지만 잘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뉴스토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알찬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